꿀벌의 여행 진동갱 유치원 공룡마을에 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노래하고 퀴즈 풀자 모두 모두 모여라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퀴즈 풀고 결절하긴 공룡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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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다 비비고 헐 저리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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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음 나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도 되니? 아우 그럼 그럼 난 또 뭐라고 그것도 모르고 꿀벌아 너 어디 가는 거니? 음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잘 들어봐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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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별아!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아하! 그렇지! 노래하고 퀴즈 하고!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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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첫 번째 퀴즈! 꿀버는 무엇을 찾아 날아간 걸까요? 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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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버는 꽃! 정답입니다! 우와! 그래그래! 꽃을 찾아 날아다닌 거야! 퀴즈 너무 재밌다! 두 번째 퀴즈는 내가 내볼게! 꿀베라! 어디서? 꽃이다! 꿀 좀 드세요! 꿀 좀! 간지러워!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장이었잖아 나는 꽃인 줄 알았는데 장난쳐서 미안.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나는 꽃 진짜 꽃 예쁜 꽃다 정말 예쁜 꽃이다. 봐라 봐라 여기 꿀 먹으러 오렴. 예 감사합니다. 어? 배불러! 너무 맛있다 배불러! 저기 꿀버! 이제 그만 먹고 두 번째 퀴즈 내야지! 아 맞다 맞다! 두 번째 퀴즈를 내야지! 자 노래하고 퀴즈 풀고! 두 번째 퀴즈! 내가 노래 속에서 윙윙을 몇 번 했을까요? 대박! 윙윙!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 몇 번인가요?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봐야겠군! 그래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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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윙! 꽃을 보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예! 웅윙! 모나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예! 예! 조그만 날개! 고단하여! 너무 지참지 말으! 쉬지 않고 날아가지요 웨이 웨이 꽃을 보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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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나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야야야 자, 그래서 웨이 웨이는 몇 번 나왔죠? 어렵다, 어려워 비비롱은 아직 못 샀는데 나도 짜잔! 친구들 예쁜 꽃이 왔어요, 박수! 우와, 꽃이다! 친구들, 노래에서 웨이 웨이 몇 번 나왔는지 세어봤어요? 그럼 몇 번 나왔는지 아는 친구들은 손을 높이 반짝 들어주세요 어떤 친구가 할까? 우와, 많이 하나 봐 짜잔! 태용아, 몇 번이 나왔다고 생각해? 열 번 열 번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왔었나? 자꾸 헷갈리네 이번에는? 어, 이한이가 한번 해볼까? 이한이는 몇 번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 몇 번이요?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이 나왔구나! 한 친구만 더 들어봐야겠다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여기 단비 친구 우리 단비 친구는 몇 번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열 번 열 번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열 번도 있고 다섯 번도 있고 아, 정말 정말 헷갈린다 가르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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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참! 장오빠는 어딜 간거야? 그렇다면 디비롱이 해야지! 정답은 다섯 번! 땡땡땡! 땡땡! 윙윙! 꽃을 고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윙윙! 모나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윙윙! 조그만 날개 고단하여 너무 지참지 마른 시지! 앙구! 날아가지요! 윙윙! 꽃을 고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윙윙! 보나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야야야야!